공수처가 기자와 정치인, 일반인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검찰, 검사나 공수처 관계자를 접촉하거나 취재한 적도 없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채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공수처가 일본의 유력 신문사 A사와 방송국의 B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명 모두 외신기자클럽에 등록된 기자인데 통신자료 조회는 7월과 8월에 한 번씩 각각 두 번 이뤄졌습니다. 공수처가 이들 외신기자의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공문은 TV조선 법조팀 조회 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국내 검사나 수사 대상자와 연락하지 않았고 공수처나 검찰 관계자를 취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통신조회가 이뤄질 무렵 A사 기사에서 공수처 관련 언급을 한 건 한 대목분.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B사는 공수처 기사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한국 기자들이 수사기관 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해보길래 따라해봤는데 두 번씩이나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외신기자 통신자료까지 확인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